현재 서쪽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짧겠으니 교통안전에 주의해주시고요. 호흡기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여주셔야겠습니다. 또 낮 동안에는 연무 형태로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 나름 포근하지만 일교차 크겠고요. 동쪽을 중심으로 건조하겠습니다. 어제보다는 낮은 기온으로 출발하는 다소 쌀쌀한 아침입니다. 5도 내외의 기온 문포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에는 기온이 어제만큼 올라서 15에서 26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에서 20도 내외로 크게 벌어지는 만큼 얇은 옷을 여러 벌 겹쳐입는 방법으로 체온 조절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쪽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아서 대기는 더욱 메말라 가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도 대기 많이 건조하겠으니 화재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날씨 정보는 웨더 뉴스 웹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웨더 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